이 하드웨어, AI를 주도하는 하드웨어 분야를 한번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조선 IT 부분이 주도한 회의에서 류수정이라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있는 분 같습니다. 사피온, 좀 생소하죠.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SK그룹의 비공개 회사입니다. 이분이 프레젠테이션하는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보죠. AI 반도체, 여러분들 지금까지 소개했던 엔비디아의 고대역복 메모리, HBM, 지금 막 소개했던 호프 100,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블랙웰 100, 그런 제품이 아주 대표적인 AI 반도체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거지만 기자들이 기사를 핵심만 탁 이렇게 잡아냈네요. 인공지능 분야가 추론 중심의 활용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추론용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추론용 반도체. 많은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입력이 돼가 그 데이터를 추론을 해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그 특화된 반도체, 그게 바로 AI 반도체인 거죠. 그 분야에 굉장히 앞서가는 한국의 이런 비공개 회사가 사피온입니다. AI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클라우드 데이터의 스케일업이 요구되고 대형화, 대규모화. 여기는 AI 가속기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또 AI 가속기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거죠. 여러분 보시죠. 류수정 대표는 최근 언어모델 시장의 양극화를 언급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방송을 제가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생각이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해까지는 LLM, 라지 랭기지 모델, 거대 언어모델, LLM의 규모, 즉 파라미터 100의 변수를 얼마나 더 늘리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게 대규모의 여러분들 일종의 그런 AI 모델이었던 데 배 가지고 지금은 작은 규모의 언어모델, 스몰 랭기지 모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메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 기업들은 작은 규모의 언어모델의 SLM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메타의 개모는 지난해 AI 모델 라마2를 7b, 13b, 70b 모델을 공개했다. 완전히 여러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게 대략 지금 이행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방송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전문가 레벨에 올라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냐 않게 물었습니다. LLM과 SLM을 구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LLM과 SLM을 잘 구분했지 않습니까 대규모 랭기지 모델 방대하고 수조 개의 매개변수가 개입되고 SLM은 작고 수백만 또는 수억 개의 매개변수가 개입하고 성능은 다재다능하고 다양한 작업 수행이 가능하고 SLM은 특정 작업도는 도메인에 집중되고 굉장히 소규모의 특화된 그런 AI 모델이 SLM 같습니다. 그다음 LLM은 입력하는 데이터가 방대한 텍스트 및 코드 데이터 세트고 SLM은 작은 데이터 세트고 계산 능력은 높고 낮고 학습 시간은 길고 빠르고 용도는 인간과 유사한 언어를 모방하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SLM은 특정 작업을 위한 효율성과 리소스 제약 환경에서 구동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재미냐가 저한테 준 답입니다. LLM과 SLM을 구분해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여기에 사피온의 류수정 대표 말씀입니다. AI 인프라 확대에 따라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도 논의됐다.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AI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고 용량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성능이 데이터 센터에 AI 반도체가 투입되는 현황을 보면 GPU의 비용이 20%가량 상승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 센터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데 서버를 교체하는 것보다도 AI에 먼저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난 18일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행사인 GTC 2024에서 젠선 황은 차세대 AI GPU인 블랙웰 200과 이것을 기반으로 한 AI GPU 시스템 블랙웰을 발표한 바가 있다. 한 번 방송 드렸죠.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컴포넌트로 구성되고 구동되는지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 가지고 공학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열세지만 그래도 요즘에 워낙 글을 잘 쓰시는 기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서 우리가 익히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개인의 직업 세계나 삶 속에 일단 도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하는 데도 활용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해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가 누구 조가 무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가끔 해야 되지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하기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류 대표는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 발표를 통해 앞으로 AI의 스케일업 데이터 센터의 여러분들 대규모 용량을 확장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요. 다만 AI 스케일업에 GPU 대비 AI 가속계 효율성도 분명하다. GPU 대비 저전력으로 AI를 돌릴 수 있고 도입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여기가 딱 나오는데 여기에 AI 가속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AI 가속기. 이 사표는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2020년에 AI 반도체 X220을 출시했고 2023년에는 X330을 출시했다는 거죠. 이런 대단한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AI 광풍에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반도체 분야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재민이 않게 물었습니다. AI 반도체를 한번 설명해 주시오. AI 반도체는 크게 CPU, GPU, TPU, NPU 등 네 종류가 있는데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으로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이고 다양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지만 AI 작업에 특화되지는 않고 게임나 PC도 다 활용되는 거죠. CPU는 GPU, 컴퓨터 게임 같은 데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 그래픽 처리 장치이고 CPU보다 AI 작업에 더 효율적이지만 여전히 최적화된 것은 아닙니다. 재민이 말씀입니다.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 구글에서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인데 AI 작업에 특화된 높은 성능을 제공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다른 작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NPU, 뉴럴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 인공신경망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인데 TPU와 유사하지만 더 저렴하고 다양한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PU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식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I 반도체 회사는 어디냐. 당연히 삼성전자와 SK가 여러분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삼성전자는 DRAM과 랜드플래시, SK도 DRAM과 랜드플래시를 생산하는 주력으로 생산하지만 AI 반도체 사업에도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회사고 엔비디아는 GPU를 전문으로 하지만 AI 반도체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고 인텔은 CPU를 선도하고 있지만 AI 반도체를 관여하는 회사고 구글은 검색이나 이런 것을 주종을 하는 회사지만 TPU를 개발하고 AI 반도체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제미니가 소개한 다섯 개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인텔 코리아 상무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멋진 세상입니까. 이렇게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우리가 컨퍼런스 직접 참여를 안 했지만 컨퍼런스 5호간 내용의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아 세상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얘기 보시게 되면 이분 말씀의 핵심 요지는 지금까지 AI라고 하면 모두의 관심사는 거대 언어모델 LLM 그리고 이를 위한 엄청난 컴퓨팅 성능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은 빠르게 지나고 있고 우리는 실제로 LLM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행과 크기의 AI 모델을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SLM이 앞에 소개됐죠. AI 기술이 이론적인 접근을 늘어모서 이제는 실제 활용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 하드웨어를 만들고 파는 회사. 인텔은 CPU뿐만 아니라 인텔의 CPU에서 굉장히 선두주자죠. GPU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AI 가속기 제품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는 AI 가속기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하드웨어구나. 그거를 사피온 대표도 이름들을 강조하고 인텔의 상무도 강조한 거죠. 인텔의 대표 AI 가속기 모델은 가오디2로 거대 언어모델과 대규모 생성형 AI 환경 등에서 엔비디아의 GPU와 비교해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점이 특징입니다. 가오디2는 특히 비전 모델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모델에 따라서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호프백보다도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AI 가속기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장르를 행성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재민이한테 AI 가속기를 좀 설명해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AI 가속기는 인공신경망 및 머신비전을 포함한 인공진흥 및 기계학습 애플리케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하드웨어 가속기 또는 컴퓨터 시스템 클래스입니다. AI 가속기는 cpu 또는 gpu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AI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AI 가속기 기업이 누가 있냐 이렇게 보니까 엔비디아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구글 모두 다 그런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그런 hbm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 AI 가속기 비즈니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 그러면 또 더 알고 싶으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사내 블록을 방문해 보게 되면 엔지니어들이 훨씬 더 상시하게 여러분들 설명해 놨겠죠.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겁니다. 공부하려면 모르는 분야라도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없더라도 조금만 열의를 가지면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쫙 넘어가는 겁니다.